아 미안해 더 공구는 익숙지가 않아서 괜찮아 이럴 때 알프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알프? 알프는 공구와 장비를 잘 다루니까 이런 일에 식은 죽 먹기일 거야 그 녀석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? 당연히 에어리어 A가 다쳤으니 알프는 거기에 있지 너의 터널 개통 스킬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텐데 말이야 알프라고? 오케이 다 됐어 셀로 체크하러 가자 어 어